비운 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고 있나 봐 부는 바람에 내 맘 전할래 뭐야 도착 그 저의 곳에서 감사합니다. 7.8만 정도를 보냅니다. 지금 곰돌이 네. 너무 smiles. 너무 웃겨요. 너무 웃겨요. 이 교환에 알게 되는 건가요? 돼? 그 형제는 좀 먹다가! 나는 말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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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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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